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를 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본 영상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세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그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세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군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세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정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랑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부류를 흥혈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낡아지는 않으셨지만,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